안, 양, 하세, 형! 나 안 말랐는데 내가 말라고 이러면 돼? 음... 저희는 잘 지내고 있죠. 그거 진짜 완전 깜짝 놀랐는데. 저 살 안 빠졌는데 왜 다 살 빠졌다고 하지? 멤버들이 밖에서 보고 웃어요. 끝이! 거기 뵙고 싶어요. 누구에게 급한 다음에 뵙고 싶어요? 이려에 먹지 못할 수 없었어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잘 지내보세요! 저희는 잘 지내보세요! 저희는 잘 지내보세요!